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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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한 번, 한 번. 치고 오른쪽. 오케이. 괜찮아, 괜찮아. 잘해. 드라이버가 둘이 다 짱짱이 되거든. 유리하다니까. 오케이. 좋아. 하이프. 우와. 아니, 복싱 25치 기타로. 하이프. 우와. 여기 에이스트로야. 아시나? 에이스트로야, 확실히. 근데 이게 둘이 단식 잘한다고 절대 잘하는 게 아니어서. 습착하고, 습착하고. 한숨 쉬고. 이봐, 이봐. 오케이. 우아. 나이스 허브. 나이스 허브. 나이스 허브. 오, 나이스 허브. 어이. 헤메! 헤메! 좀 떨어져서. 차분하게, 오케이! 헤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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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, 마지막으로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투 포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오, 갈게. 와, 이런 일이 제일 많아지네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이거 넣어. 하나요? 탑스피 회전을 주네. 드라이브가. 아이고. 리시브 안정적이다. 손발이 많이 맞춰졌네, 이제. 엑셍타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. 타임하셔, 잠깐 타임하셔. 그런데 저희 왜, 왜. 지금 저분들이 너무 잘해, 지금. 그러니까 승윤이가 넘겨준 거를 좀 잘 보고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핫쪽으로 가운데로 띄워주니까 저분이 연속 공개 나오잖아요. 저분들은 때리는 거 잘하잖아요. 상회전 넣으면 안 돼요, 커트나야 돼. 무조건 커트를. 커트를 그냥 하자. 무조건 커트를 하자. 저분들이 먼저 치게 하면 안 돼. 지금부터 무조건. 커트를 가야 돼. 무조건 이거 넣으면 안 돼. 나머지 7점은 다 커트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파이팅. 계속 준비.